아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가 돌아서야 안될까로 눈물이 없는 그대는 뭐 말일까 그대는 뭐 말일까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손상이면 그대 곁에 머물지만이 더 아쉬워 점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나의 모나리다 모나리다 그런 표정은 그런 표정은 싫어 그대는 사랑으로 나의 모나리다 모나리다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다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나의 모나리다 모나리다 그런 표정은 싫어 그 다음엔 그대는 그대는 추측한 날 그대는 추측한 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하스턴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의 이런 공연에 저희가 같이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이세요 누구라고 뭔지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누군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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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